이번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전 투표율부터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3% 역대 총선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불리한 수치입니까? 강력하게 주장해서 수계표 등이 병행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참석함으로써 보수가 좀 결집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장에서는 여론조사보다도 더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본 투표에 지지층을 더 끌어낼 방안, 국민의힘의 전략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대장동 비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나 입시 비리를 안고 있는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바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꺼내들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좀 호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여전히 정권 심판론 여론이 더 강한 것 아니냐 이런 기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막판 공략 지역은 어디를 꼽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부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